자 이번에는 그 원래 방에서 스토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방식만 바꾸면 이번에는 웨이터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가능하더라구요 뭐야 이거면 졸라 닦았네 저 보면 계속 닦지 않았나 어쨌든 이렇게 시작해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일단 첫번째로 이거 그 다음에 이걸로 해야겠다 하는 방법은 일단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알아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저 아줌마가 볼 때까지 난 이러고 있는거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잘 먹거리당 클라 자 이제 저 옷을 입어야 되나봐요 아 저거 꺼야되나보네 한번 대화좀 들어보죠 대화 듣다가 가야겠다 붕어빵 먹.. 붕어빵 먹방이 아니지 SMR이지 S A M R 맞나 이거? ASMR이었나? 어쨌든 그런거죠 뭐 대화 끝났니? 가는거니? 지금이 기회인거 같애 지금이다 라이터 아 다운 아 근데 저거 왜 자꾸 옆에 따라 붙어 쟤는? 아 왜 자꾸 따라 붙지? 얻어야 되는데 저거 아 왜 자꾸 따라 붙지? 반응 왔다 반응 왔다 입질 왔다 입질 왔다 입질 왔으면은 죽어야지 옷 갈아입고 무기 얻고 아 저 아저씨 자꾸 따라가네 뒤질라고 들어가면 피 보일텐데 헐 피 안보이니? 피가 안보이나 보네 좋았어 자 일단 이 아저씨 시체를 넣고 좋았어 이 아저씨는 어따가 담아야 되지? 헐 아 이 아저씨 넣을 곳이 없는데 지금 아 우리 지저씨 자 능잔 밑이 어둡다 라고 했으니까 자 옷을 갈아입고 좋았어 바로 다음 무기는 바로 스크류드로바이로 바꾸고 갑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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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가 알아보네 알아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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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고 가자 자 이제 다음 구간은 저쪽 일단 이 아줌마한테 말하라는 거니까 말하고 아 호텔 매니저 이 아줌마가 매니저구나 아 그거 뒤쪽으로 금연 시끄럽네 아 겁나 야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 아 아 겁나 시끄럽네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이게 된 거 같아요 되긴 한 거 같다 아따 이 아줌마 이기 시끄럽네 뭐 이제 뭐 어쩌라고 자 웨이트 폴 조르단 크로스 앤 히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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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 투더 뭘 하라는 거야 에엥 아 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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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엥 전구야 이 아저씨 내려오는데 뭐야 이 아저씨 내려오잖아 아 왠지 이거 위로 올라가서 하라는 건가 뭐야 아씨 밑에 자라 아 난 또 올라와서 뭐 하는 줄 알았네 미안해요 아 난 갑자기 다 나가길래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하는 줄 알았네 아스트리움 음 저기 아 저거 아 들어갈 때 여기다가 뚜루루루 쏟아 넣으면 재미난 일이 펼쳐진다 와 다 기절했어 아 여기서 이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아 이 옷을 입고 가서 나는 괜찮은데 이놈들은 다 기절해 이 옷을 입고 갑자기 와서 이라리야 내가 이 아저씨로 보내버린다는데 틱 틱톡 택톡 자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됐어요 완벽하다 자 이제 남은거는 요거 아마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 두개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 죽이는 방법이니까 이제 요방법을 고대로 오 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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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범죄자 아니야 나 범죄자 아니야 나 범죄자 몰릴 뻔 나 범죄자 될 뻔 나 범죄자 될 뻔 어우 나 범죄자 될 뻔했어 한순간에 범죄자 될 뻔했네 어머 어 으쓱 으쓱 좋아서 가자 이렇게 얻으면 됐댕 후우우우 보지마 누구야 잠시만요 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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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게 잠시만 이게 뭔데 끝난거야 에? 에? 저게 뭔데 저게 뭔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어? 뭐지? 왓 더 헬 왓 더 디저스 맨 독약 빡빡빡빡맨 뭐 이거 어쩌라고 저거 뭐 어쩌라는거지? 뭐 이제 뭐 어째 깼잖아 깼는데 뭐 이거 다음 나타렌 이펙트보다 그런건 없어? 뭐야 이 아저씨 아이씨 자? 뭐야 야 뭐야 야 어? 잠시만요 일단 세이브 한번만 뭐야 뭐야 야 저 아저씨 뭐 독약 먹었는데? 헐? 헐? 아저씨 독약 드셨어요? 나 그냥 여기다 독 한번밖에 안 넣었는데? 독약 먹었네? 어머 이 아저씨 먹어버렸네? 아우 더러 아우 내 아우 약 그냥 그 아저씨 내가 보내고 가야겠다 녹을 그렇게 찼니? 어? 어? 녹을 그렇게 차져?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절했을 지로 아이씨 아 뭐야 아니 이걸 했잖아 어? 이걸 했는데 왜 어? 뭔데? 뭐지? 아아 저 아저씨 죽일만한 각도가 안나오는데 각이 각이 너무 안나오는데 여러분들 소다켓 무시하지 마세요 소다켓 엄청 쎄 근데 터질 정도로 세게 던지면은 없어져 흐흐흐흐 던져볼까? 흐흐흐흐 던져볼까? 흐흐흐 아아 아아 아이 맞네 아 나 얘 죽여야 되는 줄 알았네 아 나 얘 죽여야 되는 줄 알았네 오호 아 이렇게 데려가는 거구나 아 역시 기다려야 됐네 왜 나 여기 구경하고 있어 지나가 흐흐흐 아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허 야 여기서 담배 필면 안되는데 왜 담배를 쳐피고 지랄이야 아 아 야야 저 아저씨 지금 명상하고 있구나 역시 이 게임은 기다림의 미덕이야 으흐흐 기다림의 미... 미학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, 왠지 이 무기가 가지고 그거 다 쓸어버리고 싶다 아이, 갑자기 이거 아, 약간 이거 왠지 다음 에피소드 넘어갈 때마다 거짓말 기다리는 걸 당연하듯이 할 것 같애, 이제 이제 당연하다는 걸 할 것 같애 사밤 사밤 난 디지네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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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, 이렇게 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간편하다 안녕히 계세요 딱 죽일 사람만 죽이고 가는 멋진 미덕 처음에 빡쳤어 일도류만 오질라게 했는데 좋아, 요렇게 나가면은 드디어 또 끝났습니다 야, 이번 건 좀 빨리 끝났다 이번 건 그나마 좀 빨리 끝나긴 했네 자, 1000점 5000점 2500 2500 5초 오, 11렙 언락 휴대폰까지 나왔고 총 나왔고 좋다 좋아 죽일... 아니 죽일 사람만 죽였죠 나머지 다 기절했는데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죽였고 이제는 저기 조르단 크로스만 두 번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하고 또 불러올게요 또 한 번 죽였죠 또 한 번 죽였고요 감사합니다.